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Come morning in the! 맛있검 threat! inin gidlands subscribe, mitori inspiration! 날 타올라요 너 X를 날 맞출 맘으로써 아참 날 많아 난 괜찮아 당당하게 Let it go 길거리를 누비고 백건들 시기 깔려 날 타올라요 너 X를 날 맞출 맘으로써 날 많아 난 괜찮아 계속 와 봐 너무 빨리 달려 하나만 내가 알을까 It's OK Yeah I see that I might see I see that I might see I see that I might see I do what I wanna 평범하게 살든 말든 해버려둘래 어차피 내가 알을까 내가 살아 내 인생 내 거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난 나야 난 그냥 내가 되고 싶어 I don't wanna be somebody Just wanna be me Be me 사람들은 난 말하기를 좋아해 남의 인생은 몸 관심이 많아 누가 뭐라 해도 난 나야 누가 뭐라 해도 난 너야 난 그냥 내가 되고 싶어 I wanna be me I don't wanna be somebody Just wanna be me Just wanna be me Be me I wanna be me I wanna be me I wanna be me 아 뱃뱃뱃 계보가 있죠? 1대가 소희 씨, 2대가 다현 씨. 뒤에 있는 무쌍 매력이 멤버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같은 계보를 입게 돼서 너무 좋은데 사실 저는 무쌍은 아니고 정말 얇은 속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멤버들이 다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비해서 좀 묻혀가지고 눈을 떴을 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니요. 나 눈 2.0이잖아.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 있습니다. 네, 근데 무쌍 계보 하겠습니다. 무쌍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제일 눈이 크게 뜨는 게 어떻게 해? 제일 크게 뜨는 게. 크네, 크네. 크나, 크나. 그리고 예지 씨가 데뷔했을 때 이 고양이 산들을 그냥 다 눌러버렸어요. 대단한 고양이 상이 나왔다. 근데 많이 긴장을 하셨거든요. 예지의 입병문. 예지문입니다, 예지문. 예지문. 아, 뭐야. 야, 잘 봐준다. 오케이. 제임스. 진짜 표정 살아있다. 진짜 표정 살아있다. 우리 리나 씨가 오늘. 말해봐. 지금 채령 씨도 속이 왔대. 왔어, 왔어. 그분이 왔습니다, 채령 씨. 어떤 것 같아요? 마음에 많이 담아두는 멤버? 소심? 트리플 A? 소심한 멤버? 이 언니. 근데요, 만약에 그 질문이 아니면 탈로 되는 거 아니에요? 21타우터 진짜 하지 마. 전쟁이 왔으네. 아니, 아니. 왜요? 유진 씨가 소심해요, 약간? 네, 조금 소심해요. 열이 좀. 열이고. 되게 열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습하는 거 착해요. 착해요로 수습하셨네요. 언니가 착해서. 저희 리더 소심해요. 류진 씨. 왜 그런지 살짝 이유만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저희 다섯 명 다 비슷비슷하고요. 근데 그래도 뽑아보자면. 그래도. 그래도 좀 더 이렇게 되지 않나. 어떤 키 모양이 정말. 귀가 좀 얇은? 귀가 얇은데. 예지 씨 오늘 귀가 얇은데. 이게 무섭네요. 지목당한 거. 잠시만요. 방송을 보고 계시면 민지 오해하지 마세요. 굉장히. 우유보다는. 이거. 이거만 비교해 보면 우유보다는 마음에 담아두고. 오늘. 이게 다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그렇죠. 좋은 뜻. 뽑아보실서 알잖아요. 네, 알죠, 알죠. 예지 씨. 다 농담이지 이거 재밌게 알려줘. 고마워. 생각보다 조금 강한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예민한 사람? 저. 센스티브한 사람. 근데 이게 꼭 한 명만 골라야 하는 건가요? 한 명이 아니야. 더 있나요? 두 명 이상인가 봐. 네. 여기는 다. 예지 씨 빼고인가 그럼? 예민한 사람? 아니야, 우리 하나도 안 예민해. 지금 리아 씨가 굉장히. 나쁜 건 없어, 진짜. 왜? 나쁜 건 없어요, 여기. 왜? 시끄러운 사람. 제일 시끄러운 사람. 시끄러운 사람. 시끄러운 사람. 두 명. 텐션이 제일 좋은 사람? 아니야, 아니야. 두 개 다 아니야. 잠깐만요.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난 왜 안 키 마. 거봐. 근데 이게 진짜. 언니 빼고 네 명이라고? 성향마다 다르지만. 다 각자 솔직해요. 각 분야에서 이게 있다는 거죠? 각자 분야에 맞게 솔직해요. 분야? 예를 들면. 얘기를 하는데. 수다쟁이. 약간 느긋느긋. 느긋느긋하고. 형이 가장 많은 멤버? 말 잘하는 멤버. 솔직하고. 이게 그래서 뭔가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이고. 독설가. 어? 채령 씨. 시원시원한 느낌이고. 독설가. 유나 씨 그렇게 안 봐야는 독설가요?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다음에 조곤조곤. 조곤 데가? 약간 침착. 침착 버전. 침착 버전. 침착 버전. 침이에요. 계속 연기해. 시끄러워. 햇살이 들어와요. 야. 아우. 손이 작네. 마윤 하늘이에요. 어디 갈까. 나가고 싶다. 아, 너무 예뻐서. 화장하는 모습. 야. 잘한다. 우리 예지 씨 너무 귀여워서 따뜻했어. 자, 근데 이번엔 또 냉예지예요. 이게 정말 자신 있을 것 같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예지 씨의 냉예지. 지금 바로 오픈합니다. 이제 또 왔는데. 지금은 웃고 가세요. 간다. 우와! 이야! 춤을 추던데? 프리스타엘인데? 무대 하는데 무대? 이야! 음악 주세요. 자기 꿈이네 자기 꿈이야.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 볼래. 어떻게 생각해? 네가 놀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